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타월 업드 드레드라는 게임을 해볼겁니다 바로 까지장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어우 너무 슬펐다 셀어? 어,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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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너무 좋은 거. 왜 그래? 너무 좋은 거. 너무 좋아요. 엄청 부족합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. 이거 또 뭔데? 쉬운 거 얘기하지마. 안 해. 안 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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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 짜투리야. 어 이거 레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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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맞고 가. 맞고 가. 몸빵. 귀가 아파요. 할 수 있어. 거. 까츠. 내가 좋아. 못 뻔했네. 아 진짜 안 돼. 다이어트. 다이어트. 어우 못해 못해 못해.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. 다이어트. 다이어트. 으악. 아 진짜 돌기 돌기. 지금 피 얼마 없어서. 아직까지 씌워요. 아직까지. 이렇게 하는 거야? 뭐야. 왜. 이상해. 일본. 일본. 일본 말인가. 진짜. 빠르게 하는. 자유로운 여행. 저. 붙어. 오. 튕겼다. 하루모드. 여기로. 좀. 가봐야겠다. 화분들. 난 화분들. 아. 잠깐만. 아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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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좀. 여기. 이게 왜 용암이 1, 2분 10초야 그렇게 한 번에 주네 아니 하드모드에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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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너 빨리 여길 택아 택이 아이스크림이 왜 있어 아 저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죽어요 이쪽이다 이거 이거 이 눈에 어 이 눈에 좀 익숙한데 아 저기요? 아 저기 아니 이때 버그도 생겨요 진짜 자 이 여긴 버그도 생기잖아 저기요 7초 5초? 저기요? 한 번 죽으라고 만들어 봤어요? 와 라바 여기 죽으면 진짜 저기 용암이 또 타고 있거든요 빨리 가시나요? 빨리 가요 지금 용암 타고 있잖아 4초 5초? 좋아 오우 이거 하면 진짜 빨리 태워 3초 5초 2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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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3초 6초 5초 5초 1초 5초 6초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쥐오브르가니사 갑니다 저 천국으로 아이스크림을 피해서 진짜 아이스크림 때문에 많이 죽었고요 살 수는 있었지만 아이스크림 때문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 끝났다 아니 어떤 거 같은데 술이 이렇게 너무 많아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엔터코드 말고 쯔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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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번에는 근데 클래식 클래식이야? 잠깐만 저거스탄 순간이동했거든요 핫! 핫! Cage! 그 사람 신고하고 나에게 믿습니다. uh 이름 탔구요. 자꾸라 wissen? 2 창도 바로 깰 일이 없는데 예예예예예예예예예.. 라는 사람은 몰라 진짜 이사.. 이상하네 이름이 예예예예예. 어. 층간이동? 층간이동이라고 적으면 그럼 이제 신고가 될거예요. 아니 진짜 색 좀 그만 써. 노래도 바뀌었어요 야 뭔데 뭔데 아니 저거 핵단계 아니야? 아니 아니 핵단계잖아 이거 바로 순간이동한 다음에 깬 단계 단계 이상하 우와 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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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 몇초가 아니 마지막에 0초는 뭐야 3초야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뭔데 뭐야 아이스크림 아 갑자기 눈뽕 아이스크림 저 눈이 아픕니다 라는 단계였습니다 아 이거 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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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등이요? 에헤헤 아이 이사람이 됐잖아요 아아 진짜 쟤가니 오케이 쟤가니 떨어졌고요 아니 그냥 떨어졌고요 쟤가 떨어진게 아닙니다 나 아파 자 또 사람 피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일도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저보다 빠른거 같은데 이야 떴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내가 1등 했다 저사랑 1등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이번엔 저가 1등 아니네 이건 레이스 모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모서리 모서리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빨래게 빨래게 가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저처럼 차근차근가 아닙니다 빨래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너무 늦는다 야! 조금 퀴즈가 빨르네요. 잠깐만요. 여기에서 할 수 있나? 난관이 반통되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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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도우. 오우. 아니다. 하운드 아니었어? 하운드가 재밌다니까. 엥? 야. 나보고 깨라는 거야? 대박. 대박 났어요. 하운드 아니. 하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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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슈퍼말드 진짜 쐈어 뭐? 안 쏘아? 오케이! 어머 표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표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세컷 진짜 사람은 뭔데? 아 진짜 저거는 진짜 빠르게 아니 핵이야 쏘아하면 진짜 핵인다 월금자입니다 진짜 핵전 겁니다 오 이상한 뭐 이상한 어떻게 여기까지 빨리 해봐 아 어두워 왜이렇게 어두워 어 어디에 있냐 아 어려워 어머어머 뭐야 아 어두워 진짜 너무 어두워 어 아 어 이쪽이에요? 어디에 우리요 우리에요? 아 여긴요 너무 힘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인정해주시는 분은 엄청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아 진짜 헬커 아 진짜 헬커 나갈 아 진짜 헬커 헬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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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은 그쵸 그쵸